안녕하세요. 현재동 전호사입니다. 오늘은 맥북에서 텍스트 대치 기능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. 논문을 쓰게 되면 각주를 달 때가 있는데 그럼 괄호들이 필요한데요. 찾아서 쓰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. 그럴 때 이렇게 대치 항목에 미리 넣어놓는다면 훨씬 더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제가 해놨던 것들대로 변화가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보낼 때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 메일 주소가 바로 자동으로 붙여넣을 수 있게 돼서 편리하고 좋습니다. 해놨던 것들을 함께해서 전부 다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랙을 해놓으면 사용된 사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. 일단 맥북을 클린 설치하게 됐을 때 다시 설정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놓은 이 파일을 다시 드래그해서 안으로 가져다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것을 드랍박스에 잘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원래 설정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